와 가을이에요 진짜 너무 예뻐요. 아 너무 예쁘다. 아 이 골프장 되게 헷갈리게 된다는 거니까. 여기 두 골프장이 신골 빼는 거니까. 그래 긴 건 확실해. 너무 좁은데? 여기 골프장이 되게 좁아. 절대 힘 빼고 쳐야 돼. 오비나가 너무 좋은 정도로 좁더라고. 그린? 그린 완전 어려워. 우리나라의 드라마 역사가 왔습니다. 자식 얼굴도 못 알아보는 부모가 어디 있어. 괜찮다. 잘 친다. 더 이상 도망갈 곳도 없잖아. 네가 감추려는 진실 어디다 숨겼어. 이게 다 봉상비 그놈 때문이지. 굿샷! 반갑습니다! 안녕하세요! 안녕하세요! 감사합니다. 반갑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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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형 같아. 남자 인형 같아 깜짝 놀랐어요 남자 인형 깜짝 놀랐는데 여기 있어야 능리로 해야 되네 악수를 하면서 벌써 상대방의 능력지가 다 평가가 됩니다 골프를 친 사람의 손이 있고 안 친 사람의 손이 있거든요 근데 아주 부드러운 손이 있었고 아주 거친 손이 있었어요 여전히 경솔하네 예, 경솔이 살았습니다 첫 번째 대결은 4대4 단체전입니다 안 찐네 이 첫 홀이 되게 헤어웨이도 좁고 위압적이네 이거 오른쪽으로 다 해줘도 저기 저까지 안 가나? IP가 170? 그럼 한 190 쳐야 돼 모두 같은 거 쓰는데 190 정도 오케이 김진우 공진단 아니 그 제가 첫 티셔츠니까 시간을 조금만 주십시오 예예예 이렇게 주목받고 치는 거 처음입니다 그러네 이걸 이겨내셔야 돼요 진짜 은영 왔어요 진짜 은영 왔어요 은영 왔어요 남자로는 은영 왔어요 가만히 좀 가 이겨내셔야 돼요 은영 갔다 아니 그럴 수 있어 자, 장민호 요즘 뭐 에이스예요, 골팡이 에이스, 에이스 에이스 의상 봐, 의상 봐 좋아 고, 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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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가볍다 아, 민호 형 좀 천천히 하세요 아 넌 첨부다 왜 안 가겠지? 자꾸 헷갈려 여기에 마음이 와있어. 야 민호야 작은 민호야 너 때문에 여기 헷갈려서 자꾸 우리 쪽으로 오잖아. 저희 카트 타실래요? 아니 여기구나. 고비는 초반에 오는 게 나아. 그럼요. 우리 연기 인생 순탄치 않았잖아. 태풍이 이렇게 몸 풀어. 자 골팡 세컨. 천천히 천천히요. 어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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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넘어갔어. 넘어갔어 내려와. 어 내려갔어 괜찮아 괜찮아. 살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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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차피 왼티 쳐야 돼. 감독님이 생각이 있으신 분이네. 이렇게 되면은 또 공진단팀이 기회가 있는 거예요. 여기서 비슷합니다 지금. 물러가라는 거야 물렀거나. 너무 노출되어 버렸네 마음이 자 이하니 서드샷. 오우야. 오우야. 힘 다 빠지겠는데. 빼고 치려고요. 오 마이. 오 마이. 오 마이. 오 마이. 아이고 아이고. 괜찮아 살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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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oli. 살았어 살았어 분산 되면 안 됩니다. 이게 뭘 차량히 몰리는 게 나아요 매홀 이런 건 안 돼요. 근데 확실한 거는 오늘 되게 재밌게 나올 것 같기는. 아 그래? 위로할 생각하지 마 어떤 것도 위로는 안 된다. 형님 이제 이제 시작이니까 그러니까 원래 한 두 세월은 지나야지 좀 소금이 나오니까. 천천히 치세요 천천히. 자 조성하 선수 네 번째 샷입니다 공진단. 잘 쳤어 잘 쳤어 잘 쳤어. 굿샷. 굿샷. 와 그릇까지 다 했어. 이야. 아 제가. 제가 실수는 거야. 와 너 이. 카트는? 카트. 아 카트. 그래 까붙지 말고 온 거다. 그래 막내니까. 몇 살이냐. 너 몇 살이야. 아 근데 너무 너무 먹었어요. 골팡 민호 세 번째 샷. 됐어. 됐어. 오 잘하고 있어. 됐어 됐어. 됐어 됐어 됐어. 됐어 잘 쳤어. 아하. 아하. 나 오른손이 시켰네. 와 올렸어 대박. 본인의 온. 허팅. 자 오케이. 골팡 네 번째 샷. 아 너무 좋다. 오. 아 쟀어. 아 쟀어. 머리 낫네. 아니 굿샷 굿샷 굿샷. 아 올렸으면 됐지 뭐. 공동적으로 가자 공동적으로. 신커. 어쩐지. 뭐가 어쩐지. 제일 크다고. 자 지금 둘 다 포은이에요. 와. 둘 다 포은이야. 붙이기만 하는 거야. 붙이면 유리. 와 여기까지 왔어 나이스. 여기서. 자 지금 같아요. 야 이거 누가 이렇게 모른다. 모르겠는데 이거는. 비길 수도 있고. 자 김희정. 먼저 퍼팅합니다. 잘 쳤다. 오 좋았어. 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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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! 우와! 선생님 부샷! 잘 쪘어. 장민호, 보기 퍼 beast입니다. 아, 세네. 부샷! 괜찮아. 괜찮아 괜찮아 오르만 퍽 괜찮아 야 이러면 상황이 역전돼버렸네 상황이 역전됐어 아이 괜찮아 뭐 상황이 역전돼네 누군데 지금 자 헌재 자 더블 퍽 이 퍽이 중요합니다 들어왔다 저번에도 보니까 쇼트 보험을 잘하시더라고 역시 호재 형 이거 어려웠어 사실 괜찮아 괜찮아 진우야 야 우리 인생 그렇게 순탄치 않았어 괜찮아 김진우가 누면 비기고 이거 빼면은 이렇다니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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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못 넣어 자 골팡의 승리입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이기는 게임을 역전을 당했다가 다시 역전을 냈어 좋니? 예 좋니? 너무 잘했어 출발하겠습니다 하지 말까? 아니 아니 출발해 그러면 아니니까 진우가 여기 여기 어디 가냐 저기 가려고 정신은 잘해야 돼 어디 가 저 또래 너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구나 많이 많이 가야지 충격이 컸어 벌써 나는 지금 벌써 서울 올라가는 줄 알았어 응? 야 충격이 컸어 그게 자 바스리다 거리가 130 120 이 거리가 진짜 어렵잖아 어려운데요? 1대1 개인전입니다 내가 볼 때는 이쪽에 120 오면 김희정이 5번 유틸 치면 딱 떨어지는 거리라고 생각 그러면 세영 씨 때문에 나왔으니까 세영 씨 좋아한다 좋아한다 되게 좋아 너무 좋아한다 김희정 양세영의 매력 세 가지 1대는 너무 똑똑하잖아 아 똑똑하다 그런 말 많이 자 두 번째 똑똑하고 그다음에 재치 있고 재치 있고 재치 덩어리 마지막 마지막? 잘생겼다 야 기분이다 기분 이거 어떻게 해요 몇 년 동안 드라마 후배로 열심히 보자 했더니만 여기 와서 양세영이 보고 싶었다고 하고 야 너 그렇다고 봐주면 안 돼? 아무리 저의 광팬이지만 광팬 그래도 확실하게 승부는 승부입니다 예 그래서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예 자 이기 한 개부터 저부터예요? 이겼기 때문에 굿샷! 잘 쳤어 잘 친다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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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좋아 잘 쳤어 누님 폼은 아름다웠지만은 이런 샷으로는 절 이기지 못합니다 네 세영아 대봐야 알지 세영이 형이 입방정만 안 떠는 최곤데 우리 형 어? 입방정만 안 떠? 그 얘기 하기로 해봐 일로 그 얘기 좀 하러 가자 네가 지금까지 입방정을 좀 떠났거든? 알았어 나 대회라 생각할게 오케이 그럼 진심 달라진다 나 양세영 티셔 푸샷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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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nent가 넘어갔어 넘어갔어 iser 호린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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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린아 말을 할 뻔 했 historia 호린아! 호린아! 저런 말리잖아 호린아! 호린아! 대박! 굿샷 굿샷 너무 하는 거 아니야 진짜. 사람 불러놓고 무슨 짓이냐 이게. 오랜만에 잘 췄어. 벙커파뜨릴 줄 알았는데. 와 세웅아 굿샷. 내가 형 진짜로 내가 이게 아니라 내가 이게 그게 있어요. 내 조절이 있단 말이야. 약간 좀 약간 어느 정도 약간 우리 친목 예능 이런 거 섞어서 하면은 나도 모르게 너무 힘을 빼. 근데 이렇게 집중을 해서 하면은 그러면 나도 내가 샷을 했지만 무서울 정도니까. 지금 방금 근데 형 열때까지 다 한 번도 본 적 없는데 이거 진심으로 홀인원 해보냈어. 맞아 아니야. 내가 예전에는 한 번 근절 본 적이 있었는데 내가 이걸 홀인원을 했을 때 저는 여기 제작진 모두 다 내가 뭐 티셔츠 제작진 뭐 장갑 겨울 장갑 목도리 다 사줄 자신 있죠. 근데 이건 진짜 솔직히 인정할게. 이거 잘못잖아. 정확히 카트에 타서 1분 5초 동안 그 잘 맞은 거에 대한 샷을 설명했어. 1분 5초. 그래도 이제 출발하면 본격적으로 얘기하려고 하던데. 아 그래요? 지금 이건 방송 못 쓰는 거 얘기한 거야. 아 그래요? 방송 쓰는 거 얘기해야지. 양세영 와. 너 버디 한 적 있어 이거? 경기할 때만 했어요. 대회 때. 저 대회 때도 또 지중력 달라지거든요. 그때 버디였어요. 김희정 세컨. 잘 췄다. 잘 췄어. 잘 췄어. 잘 췄어. 잘 췄어. 잘 췄어. 거기에 미리 따로 해보여. 그냥 놀러 갔으면 괜찮을 텐데 이게 이게 순간. 완전히 쫄리네. 누님 굿샷. 굿샷 굿샷. 자 김희정 팝퍼팀. 에이 아 김. 짧아요. 짧아요. 잘 못 친 거 아니야. 잘 췄어. 잘 췄어. 나이스. 잘 치셨어요. 잠깐 잠깐. 가운데 보고. 신중하게 신중하게. 가운데 보고. 오 이게 이런 게 더 떨려. 신중하게 치세요. 천천히. 나이스. 양세영의 버디 퍼. 집중하면 또 달라지니까. 자 여기 투 퍼팅하면 양세영이 이기고. 아 쟤. 개 개 진지하구나. 개 진지하구나. 다들 개 조용히 해주세요. 개 소리 하지 말고 빨리 쳐. 세영아 그거 잘 아 자. 저 잘 잘 쳐야 돼 잘. 진짜 말도 안 나와. 진짜 말도 안 나와. 얘기를 하죠 형. 그렇지. 양세영 승. 잘 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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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쳐.